네 인사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시원하게 기침을 두고이나 해서 오늘은 전혀 코 안 막히고 잘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요즘 구치소에서 남편 감수 조시하면서 규칙적인 생활하고 있는 정경실이에요 시작할 때 시원하게 기침을 두고 시작할 때 시원하게 기침을 두고 시작할 때 시원하게 기침을 세워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이쁜시의 커피 저희 아티 여러분 nos proven 진짜 보 Meng 이렇게 기침을 가rip 나예요. 내렸죠? 내렸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